그것은 동쪽 바다에서 온다 사람의 어두운 마음, 약한 마음에 파고들어 사람에게 빙이 된다 손은 동쪽의 바다에서 온다 우리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찾아왔을 때 그 남자 귀신수인거야 박일또? 그때부터 박일또 귀신이 온다, 손이 온다 성경과 십자가에도 반응이 없고, 비행위가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면 뭔데 귀신이야? 집 때문에 가족들이 죽었다고요?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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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최신구를 찾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한테서 옮겨간 그놈, 박일도를 찾고 있습니다 손? 그게 도대체 뭐냐? 사람한테 귀신이 씌이는 거예요, 사람도 계속 죽이고 있고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, 다른 사람 같아 그만 좀 쫓아가며, 우리가 감당할 것들이 아냐, 인마 손이 온 자라고, 맞다니까 원칙대로 좀 하자, 이거 피해자도 없고 신고할 사람도 없잖아 있다면 여자가 죽어 나간다고요 왜 이런 일을 하죠? 악마는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놉니다 당신의 과거는 지경적일 텐데 맞아, 큰 귀신이야 박일또 뭘 조성하는 상금령이 있는 거지 상금령의 이름을 말아라! 그분을 영향 못 찾을 거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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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다 우리는 바다에서 왔다 박일또 내가 정리를 불러